안녕하세요. C61번 권애리입니다. 곡명은 방주연님의 당신의 마음입니다. 곡명은 방주연님의 당신의 마음입니다. 곡명은 방주연님의 당신의 마음입니다.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꽃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음악 고아이 그리고 눈과 귀 덕 밑에 정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꽃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입니다. 당신의 마음입니다. 당신의 마음입니다. 당신의 마음입니다.